한국국토정보공사 아주 고무적이고 만족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 사회가 열악한 재정 압박 속에서도 육상부에 대한 첨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기초체육 육성이라는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비단길 육상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늘같이 좋은 날 회식자리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노고를 지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이사장이 삼겹살 쏩니다 2단길 화이팅 2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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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길 cio oke 3단길 할 말 없다. 니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 열심히 달려줘서 고맙고 니들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려는 나를 붙잡아줘서 고맙고 에이 이 코치 오늘따라 말 되게 많네. 그지 얘들아? 자 다음은 저희 육상부를 대표해 준희의 한마디가 있겠습니다. 마음은 멋진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코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자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 네 먹겠습니다. 아 저기 이쪽으로 와서 좀 드세요. 네 맛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까지 찍어요? 오늘까지. 오늘까지요? 그럼 오늘이 아저씨들 보는 거 마지막이에요? 응. 서운해? 예. 서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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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서운해. 그래서 오늘 피디 아저씨가 노래방 쏜 된다. 노래방! 자자자자. 더불어서 승기 오빠가 너희들 다음 주에 방송 투어 시켜준다. 다음 주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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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